1년 안에 우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이야기 주제 한 번 정해볼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쉬운 거, 쉬운 주제, 낚시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러면 나는 서프 스케이트보드 얘기할게요. 오늘 내가 탄 거. 일단 나 먼저 얘기할게요. 몇 분 들어보세요. 나는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내가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유는 서핑을 할 때 균형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서핑을 할 때는 백사장, 모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지만 때에 따라서는 산호, 포롤 지역이 있는 곳에서 서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프보드에서 넘어졌을 때 바닥에 날카롭기 때문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프보드에서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유는 서핑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몇 프로? 10%? 10%? 너무 약한데 많이 타나? 빨랐어요? 많았어요? 네. 오케이. 나중에 더 공부합니다. 오케이. 가오까? 낚시 시행대수로 얘기해봐요. 목분. 목소리에 칭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가서 가오하는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쇼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칠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칠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칠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5% 이거 나중에 내가 팁 가르쳐 줄게요 이거 나중에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 휴대폰에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만 문장 얘기해봐요 문장 문장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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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만 얘기해봐요 하이 카운 탱백 trợ thích của tôi là câu cá 여기 보면 친구하고 주말에 낚시 간다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따가 나중에 이거 녹음한 거 이렇게 들을 때 이걸로 이용하면 돼요 못 들은 거 못 들은 거 한번 들어볼 때 이거 이용해 만약 10%밖에 내가 얘기한 거 녹음할 거예요 유튜브에 그럼 유튜브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TNG한 해놓고 TNG배나 아니면 TNG배로 이렇게 해놓고 들으면 이거 문자로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KOTEHU OK 네네 그것도 이거 다 자꾸 이용을 해야 돼 TNG 땅おいて 수증 첨단 기술 첨단 기술 뭐예요? 기능 첨단 최고 첨단 기술 기술이 들어긴 돼요 쓰죠? 아, 쓰어봐요? 네. 첨단 기술. 첨단 기술. 아, 첨단. 아, 좋은 기술. 최고의 기술. 아, 첨단 산업. 최고. 돈 얕, 돈 얕, 돈 얕. 아, 기능 돈 얕. 기능 돈 얕. 네. 오케이, 그 이용하면 좋아요. 오케이. 아, 이거 우리 못했던 거 해요? 네. 네. 어, 상품에 관한 거. 상품. 내가 유학해. 상품. 아, 아. 고마워. 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 기능이 있습니까? 아, 넌 고 모 맨 인감 응 바 고태 두 동 주 지 압 룩 바 니트 도룩 데 타올 러 모 탁 카페 홈 홈 홈 하오 정말 멋져요. 저는 또한 커피 마이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멋져요. 저는 또한 커피 마이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반 덴 이 나오, 공독, 공타고태 중독, 카페와 청주연, 공냐오. 네, tuyệt vời. rất mong được 환영합니다. 잠은 반, 제 작품이 덕 자오돈 반. 수행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있으세요? 제가 방금 산 새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언제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듣고 싶어요. 무슨 제품이에요? 그것은 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매일 아침 맛있는 커피를 즐기기 위해 샀어요. 정말 멋지게 들이네요. 이미 사정해 보았었네요? 네, 이미 테스트해 보았고 그 품질에 정말 만족했어요. 그것은 정말 행복한 선택이네요.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그것은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으로 압력과 물 온도를 조절하여 완벽한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정말 좋네요. 제가 여러분의 커피 머신에서 한 잔 마셔 먹고 싶네요. 제 집에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정만초네요. 집에 방문한 때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맞이하는 것이 기쁠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나중에 하면서 고쳐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번역 표현이 이상했어요. 한번 내용 보면서 공부해요. 한국어 표현 그리고 TNB 또 이상한 거 있으면 고쳐요. 수화, 수화, 수화. 고쳐요. 왜냐하면 이거 번역한 거라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홍터 이대화는 50%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고쳐요. 고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 모츄와 충터 이거 읽는 거 아니에요. 독, 홍독. 홍래. 내 관종.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생활할 때는 글 안 봐요. 그냥 우리 생활할 때는 너희 말하고 듣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배우는 거는 외국어 배우는 외국어 배우는 이거 듣기만 잘하면 돼요. 듣기. 최종. 그러면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수중. 수중. 독. 수중. 내. 수중. 뚜. 뚜봉. 나 이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 들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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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못 알아들으면 이거 대화 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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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右 KRMS2000T Casaña. 네. 어이». 제óp. 뭐죠? 네. 네. 시간 있어요? 네. 네. 나는 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지금 막 산 새 상품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은 안녕. 물론. 나는 항상 산 롱. 새로운 제품에 대해 듣고 싶어요. 항상 반 노이 배 상품 노이. 노이 라지 바이. 무슨 제품이에요? 나는 항상 산 롱. 아 네. 응. 네. 나는 새 상품을 듣고 싶어요. 졸라모 칡마이파카페주동 그것은 칡마이 제품 자동 마이파 기계 카페 주동이 자동 자동 커피 기계 자동 커피 마이파 기계입니다 근데 이거 머신 머신입니다 머신은 뭐에요? 자동 커피 머신이라고도 하는데 자동 커피 기계입니다 자동 커피 기계입니다 이거 아마 다른 말도 있을 거에요 어쨌든 저는 뭐 샀어요 여러 칡마이파카페 주동 그것 그것 호텔 중 보통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맛있는 커피를 중툭 마시고 싶어서 즐기려고 샀어요 즐기려고 샀어요 네 정말 멋지네요 멋지게 들리네요 멋져요 만다 수중 사용했어요 그것을 사용해봤나요? 네네 그거 사용해봤나요? 만다 수중 노? 그쵸? 네 만 네 네 네 그것을 시험했다 시험 시험 테스트 시험 시험 시험했다 시험 시험 근데 이거 시험하다 라는게 두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시험 시험하다 라는게 테스트 의미도 있어 시험하다 보통 작업장에서 뭐 체크할 때 이거 테스트 해봐라 나 오늘 시험 봤어. 그것도 테스트라고도 해요. I got a test in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험시험인데 이때 시험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야. 오퍼레이팅하는 거. 비슷해. 시험. 시험, exam도 있지만 테스트 시험. 네. 거세요. OK. OK. 또 네도 봐. 또이 특수 만족하다. 아까 나왔어요. 정말. 하이 롱보이 첫 룽 카페마 노 따오로. 따오라. 따오라가 뭐예요? 따오라 만든다. 만들다. 만들었어요. 네. 그걸로 그걸로 그 커피를 만들어서 롱 짤라 품질. 품질. 짤롱. 그 커피 품질에 대해서 아주 롯다 하이롱 독수 만족해요. 하이 롱 뭐예요? 하이 롱? 하이 롱.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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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수. 아주 만족해요. 특수. 아주 또는 정말. 정말. 특수. 아주 정말 만족해요. 또 그것은 특수 라. 여기 또 특수 라 있네. 정말. 아주 똑똑한. 아주 똑똑한 동민. 똑똑한 루어천 선택. 루어천 선택. 루어천 선택이에요. 네. 그것은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으며 노 그것은 고우모. 만 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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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응. 감. 감. 그렇지. 가뭄. 흰. 만흰. 스크린. 스크린. 네. 만흰. 입고 고퇴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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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너너뜨. 문론도. 네너너뜨. 네너너뜨. 네. 닿을. 만들기 위해서네. 만들기 위해서모타카페. 완벽한.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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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물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 좋네요 나는 또한 원해요 한컵 한컵 커피 카페 당신을 위해서 두 마이 완벽한 커피 머신 한 잔 마셔보고 싶어요 저 또한 무홍뚜목콕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요 당신의 마셔보고 싶어요 두 마이 두 마이 고마 자동기계 커피 머신 커피 한 잔 네 당신의 커피 두 마이 자동기계 커피 에서 먹곡 한 잔을 몽뚜 마셔보고 싶어요 많은 호텔 할 수 있어요 룰레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어요 또 이거 이게 제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집에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돼요 집에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당신 집에 이건데 제 집이 아니고 반이잖아 안포텔 룰레 또 뎐냐민 민콩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냐 바 민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그냥 냐 바 뎐 당신 당신의 집 오케이 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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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남았어 4개 남았어 4개 남았어 물론이죠 가 뒤엔 뭣도 있지 않아요 딧 년 딧 년 오케이 물론이죠 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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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낸 기 언제든지 기 나오 네 언제든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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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할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호텔 중독 이거 한번 마셔봐요 나눠봅시다 커피 커피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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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화하다 네 함께 공유 공유 함께 대화해요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아주 원해요 몽 당신 집에 가길 원해요 기다릴게요 잔 몽 고마워요 세 잣 브이 덕 자오돈 만 돈 뭐예요 돈 만나다 네 만나다 당신을 만나서 만나면 기쁠 거예요 자오돈 세는 할 거예요 이거죠 할 거예요 쇠 쇠 깼어요 할 거예요 미래 미래 세 잣 브이 자오돈 반 당신을 만나면 기쁠 거예요 기쁠 기쁘다 기쁠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이거 단어 공부해봐요 이거 워크샵에 관한 단어인데 태행백 읽어주면 내가 태행한 쓸게요 네 네 기쁨 택 작업장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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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장빈 장빈 당사 황자 참가하다 황자 형적하다 바이 다울런 토론 만진 바이 과정 과정 정도로 보면 돼요 학위인 참석자 참석자 다일리옥 재료 등록 신청 정치 신청 같은 말이에요 등록하다 신청하다 자격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다 Certification 하면 자격증이에요 정치 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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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또는 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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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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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방법 또는 교수법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방법 아 네 특행 특행 연습 또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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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토론이니까 이거는 모임 토론이에요 모임 모임 토론 음 놈미 여러 명이죠 그룹 그룹 기술 기술 기능 기능 스킬 특대 실용적인 특대 그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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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왔죠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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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제안 모임 도저히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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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작lyn 도전 도저히 의사소통 기술 워크샵은 의사소통 기술 워크샵은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워크샵은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후에 장면을 만듭니다. 장면을 만듭니다. 주장면을 만듭니다. 장변? 사람이죠 장변? 어떤 사람인가 장변에서 장변이나 아 이거 제안서 다음 주에 다음주에 주안 관리에 대한 보고서 제안서를 소축할거에요. 지안벤 누구에요? 장빈? 가르치는 사람 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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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구나 지안벤 강사는 다음주에 주안 프로젝트 주안 프로젝트 계획 관리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도축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이세 남지야 관찰하다 참가하다 마우 모의 혹 모의 혹 제 모의 혹 수업 모의 혹 아 이거 저기 어텐디 어텐디 참석자 참석자랑 참가할 거에요 내가 인기 기능 기술을 띠앤아 람백 팀 팀 람백 람백 고와 민 우리의 나의 그 팀의 기술을 까이티엔 하려고 참석자들과 참가할 거에요 까이티엔 알겠어요? 까이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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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장 burada 한다. 팀워크 스킬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은 워크샵 좌우는 점 Ruth bijhu 또는 워크샵 좀 반가울 수 있습니까? 다울론 부서, 판 부서, 다울론, 모든 사람은 다 짝도의 교환하다 의견을 교환하네요. 각 번째 문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울론은 뭐예요? 토론, 토론하다. 아, 토론, 토론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케이, 보태유, 읽어주세요. 어떻게 부서, 구istry에 대해, 아, δ π 워크샵이 독자 많은 제안 부서로 지아탄은 뭐예요? 지아탄 지아라 지아세 지아탄 연결하다 진행하다 내 짠고인 모두 나누다 나누다 나눌 거예요 요인 땀주 땀주 뭐예요? 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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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모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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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회의 회의 세션을 나누었습니다 네 네 워크샵은 세션 지아는 불리하다 나누다 세션을 나누다 일단 뉴 황친 세션을 나누었습니다 1분 남아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네 빨간색으로 오케이 오케이 내일 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